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보였는데 특히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가 궁금해요. 오늘 일봉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그간 조정받은 것보다 조금 긴 은봉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하시면 저 이제 얘기를 한번 싹 나눠보겠습니다. 캔들의 마스터시니까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시 쪽에서는요. 두 가지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지성 이슈죠. 여러분들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그렇죠.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부양책에 대한 통과 기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 개선에 대한 주가에 대한 회복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경제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부분 즉 예전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점차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부분에서 현재 두 가지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반대로 보게 되면 악재죠. 여러분들 금리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 자체가 이 두 가지 재료 그러니까 총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호지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에서의 지금 마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시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자면요. 현재 지금 부양책을 원래 실시했던 이유가 증시에 대한 상승을 기반을 증시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들을 높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 나스닥이라든지 주요 선대주소들이 상세적인 지지력을 보호해줄 것이다라는 보호해줄 것이다가 아니라 재료로서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데 이 부양책이 가져온 결과가 조금 좋지가 않았던 거죠. 부양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막대한 비용을 재무부에서는 국채에 대한 공급량을 통해서 국채 공급을 통해서 부양에 대한 재정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채 공급량이 늘어났다. 즉 국채에 대한 가격도가 하락할 것이다. 왜?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채를 매입했던 투자자라든지 기관에서는 거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되는 거죠. 부양책을 실시하기 위해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손호도를 높이기 위해 부양책을 실시하는 준비 과정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서 국채 공급량을 통한 재정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목표는 증시 상승인데 가져온 결과는 증시에 대한 경계감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번 주 연준이 의사라고 가져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연두해둔 부분이다. 다 생각해둔 부분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속하고 있는 통화적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바뀌는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슈. 저번 주 이슈였었는데 옐런이 다시 한번 지금 부양책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요. 즉 부양책 상당히 필요하다. 이러한 말 자체가 다시 한번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에 대한 경계심은 풀어지지가 않은 거죠. 연준에서 옐런과 파월이 나와서 걱정하지 말라. 지금까지 금리가 우리 다 예상했던 부분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시장 투자자들은 걱정을 안 하려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금리 자체가 너무 높은 레벨까지 상승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시장 투자자가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금리 올라가는 것도 걱정하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국채 금리가 1.2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3일 만에 국채 금리가 1.3까지 그리고 다음 주 오늘 되니까 1.4까지 코앞에 나와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런 인슈가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미국채 수익률이 1.4%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속도가 현재 2월인데 너무 빠르지 않냐.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주가 지수에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봐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보시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투자자들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해해.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경계심이거든요. 공포일까요? 경계심일까요? 둘 다요? 저는 말게 경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게 공포에서 쓰면 어떤 식의 장세가 펼쳐지냐면요. 급락장에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런 은봉 하나가 뽑아줘줘야 돼요. 이게 공포를 대비하는 캔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금리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래쪽에서 지지 보여주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인도 지지력이 조금씩 바탕이 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일단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입에 대한 간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포했다면 아마 시장에 대한 주가가 급락세로 나왔겠지 경계심이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단식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이 차트상에서 21선에 대한 이탈 부분이 나와 있지만 저는 또 장이 끝나고 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미증시가 장 마감이 된 이후에는 다시 한 번 21선까지 지금 현 시점에서 종가라인 땐 여기 위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회복세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저는 관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자에서 21선에 대한 종가가 민마감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제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나스닥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시장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일 시장에서 뭔가 오전과 오후 장세에서 지금 상당히 밀리는 압박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나스닥이 장세가 시작되고 나서는 한 번은 상승반등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한 가격대를 특히 주요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아까 아나운서님한테 말씀드렸던 13,320에 대한 지지 구간을 아마 만들어줄 구간이고 거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매수 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는 오늘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격대 체크만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이슈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회복세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장에서 이번 달, 다음 달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부양책 이후에도 또 8월 달 이후, 이번 연도 8월 달에 추가적으로 부양책에 대한 시사점이 다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특히 미정부에서 노력하는 즉 위험자세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노력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즉 금리에 대한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버슈팅은 나올 수도 있더라도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제한폭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단기적인, 단중기적인 모멘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저는 시장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